스마이큐!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원더케이커버 댄스 대회 총 33개국 117팀이 참가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뽑은 원더케이사라팀의 댄스커버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참가자입니다. 3위 미국에서 예쁘게 춤을 찍어보내주신 릴리님 축하드립니다. 2위 영국에서 흥이 느껴지게 춤을 찍어주신 조완영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참가 부분 1위! 누구가요? 네 한국의 리시원님! 멋지셨어요 최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팀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3위 프랑스의 의장인 비토리 팀! 멀리 프랑스에서 춤을 멋지게 춰주셔서 기억이 너무 남았어요. 2위 싱가폴의 댄스 팀! 예쁜 여자분들 세 분에서 너무 섹시하고 또 의상도 너무 예뻤어요. 3위 프랑스의 의장인 비토리 팀! 마지막은 1위! 2위에서 모를까요? 바로 미국의 이모션 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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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3위! 2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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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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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